사이밍 마음대로 헤에엑 뭐야 이거? 잠시 가! 어 뭐야? 잠시 가! 일고! 뭐야? 이거야? 너 죽였다 여기요? 여기요? 자 할게요! 이제 가보겠습니다! 무서워! 기운 기운을 쓰지 마! 알겠어요 알겠어요! 더러워! 아니 이런 거 찍었는데 왜 자꾸 가려요? 진짜! 문 열어! 문 열어! 문 열어! 컷! 오빠! 컷! 오케이입니다!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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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내가 너무 무서워! 서지 말라고 했지? 아! 안 서지 못했는데! 문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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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뵁! 콧완이에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